그래서 기운이, 함금, 함금 기운이 도네요. 이야, 이? 여기 초대인가 보다. 은초대. 이야, 저게 이제 여기 하이라이트인가 보네. 이야, 엄청나네. 이야, 여기는 뭐, 사람을 은으로 해놨네. 아, 이게 다 은일 거 아니야? 대단하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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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딩 양식의 천장들. 아. 여기 손잡이 너무 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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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넓고 크네요. 자 스테인드 그라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뒷면입니다 뒷면에 지금 저게 한번 제대로 색을 잡아 보겠습니다 저렇게 화려한 지금 파밀리아 성당보다 더 예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네요 이거가 되게 독특하네요 스테인드 그라스도 아주 그러니까 그을린 뭐 같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가 가우디의 작품 하니까 여기가 좀 나는 가우디의 작품 표시가 나는 것 같은데 그치 여기가 좀 막 이렇게 벽도 공면으로 해놓고 여기가 바로 가우디의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독특합니다 독특합니다 참 독특하네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는 그림입니다 참기름 참기름 잘해? I love it to you 아 여기가 좀 유명한데 인가본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베드로 세례 주는 거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뭘까요? 나는 어떻게 좀low? 정상부, 그릇이 동강은biafo plating 않던가 보다. 정상부는 Bebetul festa인 ride entrance Before you radio. 더 기다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